안녕하세요 송경서 골프클럽의 은희성 프로입니다 좋은 임팩트를 만들기 위한 연습방법은 정말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연습방법이라고 좀 자부할 수 있는 연습방법은요 이렇게 드라이버를 칠 수 있게 티높이를 올려놓으신 상태에서 아이언이라든지 드라이빙 아이언, 우드, 웨지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이 공에다가 올려놓으시고 그대로 스윙을 해서 공을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몸이 많이 들썩이거나 하신 분들은 이런 동작도 나올 수 있겠고요 아니면 반대로 또 놓고서 이렇게 헛스윙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대로 쳤을 때 임팩트, 스윗스팟에 맞는 느낌이 나시면요 아마 좋은 임팩트를 가지고 계신 걸 거니까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좋은 연습방법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